친척 캐미를 공부할 남녀 주인공입니다. 왼쪽부터 반짝 하나, 둘, 셋 자, 다음 내려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자, 오른쪽 하나, 둘, 셋 자, 마지막으로 가는데 하나, 둘, 셋 친척 캐미를 굉장히 친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. 오른쪽이요,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하나, 둘, 셋 충분하십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원희씨는 잠시의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두 사람의 숨겨진 러브스토리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자, 다음 대 봐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네, 자, 이제 오른쪽 봐주십시오 네, 오른쪽 하나, 둘, 셋 자, 마지막으로 가운데 하나, 둘, 셋 예, 충분하셨을까요? 예, 아무래도 대응을 잘 하셨지만 봐주시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네,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자, 이제 마지막 가운데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, 둘, 셋 어떻게, 기사님 괜찮으세요? 괜찮을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예, 자, 김민규씨는 그대로 계시고요 하재숙씨, 김민규씨 촬영이 있겠습니다 덕과 스타가 간다는 성덕 네, 성덕 이향입니다 자, 두 분 기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아주 우픈 상황들이 많이 여쭤될 거라는데 왼쪽으로 더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예,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자,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자, 마지막으로 가운데 네, 똑같이 한번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, 둘 둘 둘에만 셋 네, 아우,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어때요, 마지막으로 예, 감사합니다 자, 이제 하재숙씨 아주 드라마 뽑으면서 극강의 향기로운 안방광장을 물들일 3인방입니다 이 세 분의 조합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자,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한쪽부터 하나, 네, 하트로 하나, 둘, 셋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, 둘, 셋 자,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다시 가운데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네, 괜찮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 자, 세 분 그대로 계시고요 네, 그대로 계시고요 네, 그대로 계시고요 신성홍씨, 김민규씨 모시고 퍼퓸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혼자 손 들고 계신데요 네 분 도와주실 생각 없이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하나 하트로 갈까요? 미니암으로 하나 둘 셋 오른쪽 다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는 손 내리고 약간 모델 느낌으로 가볼게요 너무 과한 건가요?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팅을 해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예예예 세영영씨 먼저 스타트 끊어주셨습니다 아 예 세영씨 좋은 전략이죠? 네 하나 둘 어? 조금만 더 해주세요 괜찮아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십니까? 기사님들 괜찮을까요?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상희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델 포즈의 달인이죠 우리 감독님 단연간 포즈만 연구해 오셨습니다 네 김상희 감독님 자 무대 중앙에 잘해주시고요 우리 주역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아 가운데로 예 자 왼쪽부터 이제 티를 펼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감독님만 다른 포즈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파이팅 이따 갈게요 네 아우 예 코칭 예 아우 좋겠습니다 어우 극적인 관전인데요 둘 셋 자 왼쪽 봐주시고요 아 오른쪽 봐주시고요 예 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? 감독님의 퍼퓸! 그러면 파이팅 좀 지급하니까 가사로 가사 시청자 1등 가사 가사로 가겠습니다 감독님의 퍼퓸을 크게 한번 저기 끝까지 한번 울리도록 배가 울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기장들 부족하셔서 자체 한번 가겠습니다 조금만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갈게요 약간 아래에서 잠시만요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 인터뷰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